위안에 못 들면! 싸대기가 아니야 주먹으로 때려버리겠어 아시겠죠? 강하게 팝팝팝 더 단 한 번 단 한 번의 기획 단 한 방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군스 아이유 칼 키우기 게임 자 일주일에 단 한 번 어? 이것도 단 한 번이네 한 번 브링과 함께하는 모바일 게임 브바일 시간 이번 주 즐겨볼 모바일 게임은요 요즘 아주 핫해 핫해 인기 급상승 중인 칼 키우기 군주 아이유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아니긴 뭐야? 이랬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타트 한 번 해볼게요 스타트! 자 시작입니다 어 귀엽게 생긴 녀석이 있죠 무슨 몬스터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게 뭐야? 했답니다 자 한 방 보시다시피 단 한 대만 맞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저도 단 한 대만 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적을 죽이거나 주위에 흩어진 보석을 먹으면 점수가 오르게 되고 그만큼 칼이 쭉쭉쭉쭉쭉 크고 아름다워집니다 이 거대해진 칼로 1등 먹어서 전쟁을 휩쓰러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군즈 아이유 힙빙 꺄우! 자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 지렁 지금까지 수많은 키우기 게임들은 해봤지만 어우 이렇게 쫄깃한 게임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적을 죽이면 점수도 오르고 보석같은 거 떨어지면 이거 먹으면 점수도 오릅니다 점수 먹은 만큼 칼 길이가 길어지게 돼요 이렇게 칼이 길어지면 사정거리가 길어지고 적들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예 뭐야 예 아 얘는 두드러패면 이렇게 보석 준다 자 이리 내와 어 예예예 어예예 아 이럴수가 디잡이 당했다 자 잠깐이라도 긴장을 풀면 이렇게 바로 뒤에서 통수를 팍 맞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가자 이번엔 확실하게 보여준다 아 이제 최소한 10위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좀 집중 좀 할게요 아 참 그리고 옆에 이 파란색 버튼 누르게 되면 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죽기 직전에 대시를 쓰면 피해갈 수도 있고 적 뒤에래 딜을 잡는데 딱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절히 써주길 바랍니다 지금 쫓아오는 슬라임은 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맞으면 느려지게 돼요 자 주의하시구요 요런거 딱 이게 바로 짧은 사람의 피해입니다 긴게 무조건 좋은거야 자 간다 진짜 집중할게 요번에 제가 10위 안에 못 들어가면 이 손가락으로 저의 눈을 콕 찍어버리겠습니다 진짜 약속 지킨다 난 자 요거 때리고 야 나에게 보석을 줘 자 현재 16위 허어 15위 아 뭐야 순위가 왜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느려지지 아 디잡이 각 오케이 야 바로 이거죠 대시를 적절하게 써주는 것 쫓아갔다 때려 허허 때려 오케이 나보다 큰애들 나보다 긴애들 다 두드러폈다 좋았어 슬라임도 때려버리구요 보석 먹구요 야 10위다 오케이 9위다 나 눈 안찔러도 되는 각 좋았어 역시나 병맛 사무라이 로봇의 후예지 자 가서 때려버려 때려버려 야 12위였나 보일 끝에 순위가 Politics 12위였기 때문에 흐흑 흐흑 히흑 흐흑 나 나 넜 떠 떨고있냐 허허허허허허허허헉 배엉 뛰엉 안 돼 띠이장 어때 헉 띠 patreon intra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진짜 진지하게 5위! 5위 안에 못 들면 내가 내 싸대기 때리겠어 아주 찰진 소리가 날 때까지 짤싹! 자 시작이다 나 진짜 초집중할게 초집중 말수가 줄어들 겁니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할수록 게임을 훨씬 더 잘하는 거 아시쭈? 아이고 슬라임 걸렸다 자 조심 자 지잡이! 또! 또! 어허허허허허헣 나.. 떨고 있냐? 헉 배이팅 해야하아악~! 간다 목숨 걸고 간다 힙이겨우 자 초집중할게요 진짜로 현재 19위 야야 애들 왜이렇게 많냐 자 가서 고수다 얘 고랩이다 오케이 고래 잡았구 보석 다먹어준다 어우 얘들 왜이렇게 활동적이야 뭐 급한거 있니 자 현재 17위입니다 17위 5등 안에는 뭐 들어가기 쉬울거 같아요 욕심만 안부리면 돼 아 뭐냐 순위가 왜 더 떨어지냐 오케이 잡았구 아 야 디잡이 해야되는데 잡았구 잡았구 더블킬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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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다 12 7위 7위 이거 실화야? 7위다 나 7위야 이건 하늘이 나의 편이게 오 야 대빵 잡았어 방금 왕관 잡았습니다 왕관 잡았구 이게 바로 나의 진짜 실력 오케이 더블킬 6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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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잡아라 어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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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오 오케이 야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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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이어서 할 수 있네 지금 현재 저의 순위가 3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의 이 주먹방은 면했구요 여기서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1위를 해야되지 않카소? 자 간다 이어서 가자 어 아직도 2위네 좋았어 야 여기서 점수 갑자기 죽어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진짜 신중해야되다 갑다가 때려버려 때려 때려 오케이 야 칼이 기니까 확실히 좋아 짧은 애들은 근처에 오기도 전에 다 쓸어버려 때려 양학이다 양학 내가 지금 대빵이야 1위야 왕관 이게 바로 왕좌의 갬블링이지 내가 짱이다 1위다 야 내 근처에 오지마 근처에 오지마 근처에 오지마 근처에 오지마 오케이 잡았구 넌 내가 잡는다 어 사무라이 이리와 사무라이 사무라이 야 얘들 칼 왜 이렇게 길어 무서운데 어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갈려 후하하하 트리플길 좋습니다 갈겼다가 오케이 훗 야 그런 짧은 칼로 나에게 덤비려고 하지마 자 위에 애들 있을거 같은데 훗 아 피했다 현재 부동의 1위 자 2등은 지금 2500점이에요 저랑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이게 바로 브링 병마 사무라이 로봇이지 아 로봇이 아니구나 브링 병마 사무라이지 이게 바로 훗 훗 해적 이리와 자 저놈 내가 잡는다 저놈 내가 잡는다 드라큘라 이리와 드라큘라 오케이 4,700점 때려 때렷 때렷 근처에 오면 다 죽어 훗 훗 오케이 배버렸구 잔챙이들은 내 근처에 오면 다 죽을것이야 핫 핫 핫 핫 네 아 어 뭐야 이거 아니 이번엔 저롬 절의 밭에 죽어 아 너무 방심했네요 짧은 칼 완전 절의 밭에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하하 진짜 자 이번에는 무조건 1위를 목표로 가보도록 할게요 스킨도 좀 바꾸자 이게 점수 획득하면 스킨도 해금 되거든요 지금 열린거중에 내가 해적이 있어 오케이 해적 나는 원피스 루피야 자 가보도록 할게요 생긴건 루피가 전혀 아니지만 자 이 해적 스킨으로 1위 공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이 못하면 알지 갑니다 깨비 겨우 자 진짜 신중하게 한다 나 주먹으로 어 주먹빵 맞을순 없다 맞을순 없다 자 맞구요 보석이라도 다 먹어주자 현재 25위입니다 헛 오케이 차분하게 한마리 잡았구 헛 이 실화냐 어 어 어 어 아 이번엔 안돼 어 아 이번엔 안돼 겠어 와 에이 으아 갱 객시다 더 이상 안되겠어요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지금부터는 초각성브릭이 먼저 보여주지 swollen 시원 빨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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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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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! 헉! 무쌍이다 무쌍! 야 지금 최고 신기록 나왔습니다! 아이 뭐야! 그래도 괜찮아! 최고 신기록도 달성했고 뉴 스킨 언 락드 펑크 캐릭터가 나왔는데 와 이거 진짜 간지다 완전 전사처럼 생겼네 자 어쨌든 최고 기록 달성 무려 42킬 6586 145초동안 생존했다는 역시 이게 바로 브링 병마 사무라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도 이 짜릿한 전장에 참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설명란에 다운로드 주소로 다운로드 고고싱! 하하오! 자 이번주 모바일 게임도 여러분들이 댓글에 추천해주신 것 중에 제가 뽑아서 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꿀잼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핵잼 모바일 게임이 있다면 댓글에 추천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주 모바일 게임도 재밌게 보셨다면 딸랑딸랑 알람버튼 깨버리 채널 구독 버튼 부탁드리구요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바일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 짜이찬 빠하오!